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4년 3월 학평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3제곱근 54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야? 간단한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뭐예요? 54를 일단은 소인수분을 통해서 계산을 보면, 얘가 뭐예요? 27 곱하기 지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3제곱이 되겠고요. 우리 여기에 뭐다? 3제곱근이죠. 3제곱근은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2의 3분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우리는 뭐예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3분의 1제곱을 분배하게 되면 2의 3분의 1제곱과 곱하기 3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2의 3분의 5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 지수끼리 먼저 계산하죠? 얘와 얘가 만나면 우리 지수의 곱은 뭐예요? 지수끼리 합이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 곱하기 3이 되겠다.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2의 3분의 6제곱,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가 되겠고요. 여기 3.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1. 2. 감사합니다.